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콩코드 왕장에 나와있습니다. 콩코드 왕장이 여기 있고요. 이 뒤에는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. 지금 역광이라서 잘 안보이긴 하는데 한번 파리를 요목조목 한번 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.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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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유리키라미드 이고요. 여기는 루브르 박물관 앞입니다. 10년만에 왔는데 좀 달라진 건 없어요. 달라진 건 없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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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는 플레이트 하다니 벨트 왕장 중 전 안주한 집방 już 어어? 어? 일정한 집방입니다. one of the e-mail 지금까지 파리에서 여기로 죽겠습니다.